야, 너 혹시 나 좋아하냐? 뭐 무슨 싹소리? 아니, 그렇잖아. 아니, 걷고 있는데 계속 내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갔잖아, 지금. 아, 길 쫓아서 그렇지.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... 진이야? 야, 뭐야, 진짜? 학교 앞에서 왜 이렇게 빨리 걷는 거야? 아, 깜짝아. 야, 너 안으로 들어와. 여자가 이렇게 차도로 막 걷는 거 아니야. 들어와, 괜찮아.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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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! 안으로! 뭐하냐, 뭐하냐? 뭐하냐? 됐어!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이씨, 누가 포해놨네? 어떻게 받아. 아우, 그냥 вместе. 알잖아. 아우, 놀래라. 진짜 짜증 나. 또umber bing protesting. 아, 진짜. 야, 여기에 타고 차고! 아우, 진짜. 야, 승충ioso! 네가나 밀었지? 아 진짜 까르네 죽을래 야 잠깐 뭐하는거야 나도 해줘 왜이래 나도 해줘 진짜 나도 해줘야 아 진짜 아 야 야 얘들아 이거 빨리 눌러봐봐 눌러봐봐 아 아 아 고구마랑 계란먹었지 너 야 야 야 야 아 아 시끄러워 아 아무래도 아니 야 아니 야 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나 나 나 나 아아 어 어 아 기다려봐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유아 살겠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으 으 으 으 으 으 Ari 아 왜 이렇게 못해가냐 또 빨간색 우리 학교에 공이 잡는 게 없어요? 우리 학교에 큰일한 게 있겠냐? 보호가 심하다고 진짜 나는야 미세먼지 너의 몸을 털어주겠다 얼른 그 소리 내 이 한몸받쳐 너를 쓰러트리겠다 이 뼈밖에 없는 놈이 자 간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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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몸은 나 미세먼지일 것이다 하하하하 먼지 나니까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아이 짜증나 짜증나니까 짜증나도 하지 마세요 충섭아 우리 다음 시간 체육시간이다 아 더운데? 아이 짱! 짱 좋아 아 arc 육수나 왠지 왠지 왜야? 왜야? 뭐야... 뭐야... 야! 이긴 팀이 이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입는거다! 교실은 남자 꺼! 예~~ 야~~ 야 교실은 여자 꺼거든 예~~ 왓 보쥬 어? 뭔데 여기서 울냐? 아 나도 여자나 이거 먹고 싶어서 아우! 진짜! 와 제발 여자분 그만 났어! 아우 진짜 가! 간다! 참고로 난 도자기 낼 거야! 도자기를 낸다고? 아 그러면 내가 가위를 내면 이기는 건데? 아니야! 내가 가위를 냈다가 개인이 주먹을 내면 아 어떡하지 미치겠네? 쓰읍... 아 뭐해 나지? 저거 봐! 두더지가 두뇌를 풀가동하고 있어! 아이 빨리 해! 자! 가위바위바위바위바! 아! 아우! 아 진짜 누구야? 야 앞으로 우리한테 두 손가락 넣어! 빨리 나가! 아! 아! 나도 같이! 아이 두더지 넌 대면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잖아! 아이 우리 학교는 왜 타는 일은 없는 거야!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야 아 짜증나 아 미안해 아 왜 아 짜증나 아 진짜 아 민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니까 아 야 너 뭐지 왜 바지 안 입었어 아이 청소비가 오줌 싸서 바지가 다 젖었어 야 니꺼 우리 빨리 피고나 하자 야 양생아 너 피고왕 통케 아니? 아니 좀 많아 야 아무튼 그런 그 만화가 있는데 어 거기서 피고왕 통케 아빠가 죽었거든 왜 죽는 줄 알아? 왜요? 왜냐면은 피고하다가 그 아빠가 금밟았대 하하하하 아니 무슨 금을 밟았다고 그거요 얌생아 너 금밟았어 뭐? 얌생아 얌생이가 죽었어 뭐야 금밟으면 죽는다는게 사실이었어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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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운동장은 내가 쓴다 나 야구부 주장 컴대상수야 뭐예요 저 지금 피고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운동장에 하난다 어떻게 어? 아 저희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먼저 온 게 어디서 온 게 야구부 주장은 무슨 거? 근데 다른 학교 야구부 주장은 잘생겼던데 우리 학교 야구부 주장은 왜 이렇게 생긴 거야? 그냥 싫은 거 아니야 싫어 왜 할 거 저기요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왜 아 장난하나 진짜 야 맞춰 맞춰 이러면 좋아 아 맞춰 이러면 좋아 뭐 그래 덤벼 야 나와봐 나와봐 야 아 나 자존심 상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멸티 형 괜찮아요? 아 내가 진짜 포지션 많이 왔을 때 이기는 건데 진짜 아 원투 아 원투 아 됐고 우리 밥이나 먹자 근데 밥 먹었잖아 그 아직 소화 안 됐어 아 짜증나 좋잖아 왜 그래 오늘 반찬 짜증나 맛있는 반찬에 소세지 밖에 없어 아 멋진 다 부려 아 그러니까 차라리 매점 가서 사먹고 말이지 그런 말이야 야 근데 우리 학교 왜 그러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학교 다니면서 국가 나온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으악 하이 털어져 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뭐야 왜 이래 우리의 불만을 발가락 쌤한테 전달하자 뭐? 가자! 오! 이 사람 진짜 가는 거야? 그래? 아싸, 끊어지다 내꺼 우리의 불만을 해결하라! 해결하라! 우리의 한 학교 만들어라! 만들어라! 뭐야, 니들? 가자, 쌤! 저희는 학교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! 맞아요! 학교의 주인은 우리라고요! 얼추소! 그러니까... 니들이 요즘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말이지? 네! 좋았어! 도대체 그 불만이 뭔지 누구 한 명 대표로 나와서 말해봐! 제가 말하겠습니다! 그래, 두더지! 니가 말해봐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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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대신! 들었을 때 별거 아니면 한 시간 동안 내 발냄새를 맡게 한다! 해야! 어떡하지! 아이고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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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